아 이거 콩나물 씻었거든 콩나물 씻었어 어 이걸로 뭐 콩나물 국 끓이게 냉고 시원하게 먹는거 먹는거 내일 먹을테니까 지금 끓여 놓으면 시원해져 아침에 시원해지라고 이제 지금 저녁에 끓여 놓으라고 냉국으로 먹을게? 응 나물에 찰밥에 시원한 국물이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콩나물이 쟁기게 부여야 돼 4개 5개 한 6개 정도 부여 콩나물 비린내 나지 마라고 처음에는 약간 소금을 뿌려 다 끈 다음에 간 맞춰야 돼 다 끓으면 마늘 넣고 파 넣을 때 간을 맞춰야 돼 음 그때 소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때 간 맞춰야 돼 음 국이 끈다 콩나물이 콩나물은 이렇게 끓어 나면 소금 치고 간을 맞춰야 돼 그리고 마늘 마늘 이 정도로 넣어야 돼 음 그리고 파 음 이걸 간을 국간장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대 그러면 색깔이 하얗지가 않지 색깔이 하얗지가 않지 하얗지가 맑지가 않아서 그걸 알지 음 아까 한 숟갈 넣었으니까 이제 또 한 숟갈 이것만 넣으면 간이 될 것 같아 음 음 간 맞았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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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